비 오기전에 아직 밭을 잘 맺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지금 우산을 쓰고 방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이제는 방에 방바닥에 가봅시다. 바닥에 우산을 하고 풀이 많이 나갖고 다니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바닥에 가봅시다. 바닥에 가봅시다. 하아.. 다 서기가 많은데 한 손으로 우산 잡고 카메라 잡고.. 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꺼져 봐야겠습니다. 굴보로만 조금 건져 갖고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씨앗은 아주 많아요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한 손으로 뭐야 우산 받치고 한 손으로 우산하고 크메일하고 잡고 그러니깐 쉽진 않아요 그만한데 쉽지 않네 진짜 쉽지 않아요 잠시 후단을 내려놓고 아이고 피 맞으면 해야 되겠어요 좋아 씨앗이 좋습니다 오버 sens 한번 보고 오있 knocks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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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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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에 수 extirma 아 물을 땀에 얹을 수 있는거지 가지던 바이러스 물이 흘리미로라 물이 흘리미로라 물이 흘리미로라 이거? 고춧가루 야 다섯이가 비가 오면서 흐리면서 비가 오면서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렇게 다 기어 나왔습니다 해가 나면 숨었다가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가위로 두에서 잡기가 쉽다는 어? 오히려 있네? 그냥 주워다 오면 됩니다 금세 이마치 꺼졌습니다 끝! 김치 우inhos 아이고 으아... 으아아... 으아아... 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3시동안 이만큼 자고 왔습니다 이제 도망잡고 시가 멈췄다가 또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가 오늘 밤에 계속 올 모양입니다 아까 접수 작업을 잘 해놔서 복수도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또 추적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가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